.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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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20일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도마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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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있어요? 무슨 소리야? 그치? 뭔 소리야 이거? 뭐 있어라는 소리야 이거? 다음날도 못 가고 싶어서.. 다음날도 못 가고 싶어서.. 다음날도 못 가고 싶어서.. 깜짝이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잠시만요 돌아.. 돌아.. 잠깐만.. 혹시 할배예요? 혹시 할배예요? 어? 할배예요? 할배냐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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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할배냐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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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들어갈게요 갑자기 하지 말아라 할배냐고라 나 뭐 좀 본거같아 잠깐 나 뭐 좀 본거같아 내가 들어가게 마음에 안 드셔 그래도 난 얘기를 해야겠어 맛있어 이 익숙한 기운.. 이 익숙한 기운.. 이 익숙한 기운.. 뭐야..? 또 오나요..? 또 오나요..? 또 그래..? 뭔데..? yep chap..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녹화가 안하고. 큐 Naz Form 이 익숙한 물을 수Agượng 그리고 pior연히 비 sock 소스 왜그래 이거..? 아..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있다? 불편해서 좀만 참아. 귀신을 잡기 위한 거니까, 잠깐만. 불편해서 참아. 있지라.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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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어딨어? 소리, 소리,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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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고기, 소리. 어딨어? 고기, 소세, 소세. 뭐예요? 멍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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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 쎄다? 멍커화 여기 기운 벗어? 아 잠깐만 잠깐만 하지마 아 수신 왜 그래? 수신 하지마 미니?", 미니?, 하아 가! 어디갔어? 어디갔어? 이거 아니지? 내가 지금 귀신이 고칼로 꺼? 할아버지 집사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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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아프더라도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눈이 아프더라도 잠깐만 기다리세요 할배 왜? 나 알지? 나 모르겠어요 나 모르겠어요 그만합시다 그만 그만 뭘 그렇게 긁어 쌓아요? 네? 날.. 뭘요? 어? 어디 계세요? 거기 계셨어요? 거기 계셨어요? 거기 계셨어요? 거기 계셨어요? 거기 계셨어요? 왜.. 거기 계셨어요? 잠시만.. 잠깐 들어가도 돼? 잠깐만 들어가도 돼? 들어갈게라 좀.. 들어갈게라 좀.. 잠시만.. 화나셨어? 화나..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거 무작정 들어가는 거 잠깐만요 뭐라고 생각하셔도 다 좋지만 지금 저는 여기..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어서 잠깐만 여기서 대화를 시도해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라고 의심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여긴 나갈 구멍이 없거든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한은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 어디에도 여긴 나갈 구멍이 없어 무조건 이 추리물이 나가야 돼 할배 한동안 안 보이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왜구요? 할배 맞지? 내가 이전에 막걸리.. 막걸리랑 이것저것 사다드린 기억이 있는데 왜.. 나 기억 못하여 오늘 뭐 댕댕이 소리부터 해가지고 오늘 뭘.. 오늘 왜그래 이거? 나 슬슬 짜증나네 나 슬슬 짜증나네 나 슬슬 짜증나네 지금.. 뭔가 흥이 오르려고 화면은 끊겨버리고 흥이 오르려고 화면은 끊겨버리고 지금.. 지금 저 할아버지가 나를 기억을 못하는지 그냥 기억을 하기 싫은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익숙한 기운이야 이전에 할아버지의 그 기운 낯설지 않은 기운이야 그런데 지금.. 뭐 한동안 안 보이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기운이 나타났다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현재는 현재는 할배 기운 외에는 특별하게 느껴지는 건 없어 응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운이.. 솔직히 몰라 내가 좀.. 스스로가 세졌다고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50에서 60정도 되는데 50은 넘는.. 100에서 100이 만땅이라 한다면 60정도 되거든 그 정도면 이상 센 거야 그런데 이 코리 자체가 좀 강해지다 보니까 저 60도 그렇게 세 보이지는 않아 아까 아침에 컵을 가져가려고 할 때 그 문장 같은 걸 가져가려고 할 때 그땐 내가 슬슬 좀 쫄았어 요거 싫어하거든 안되겠다 시청자들 끌고 있으려면 썸네일을 좀 지리는 걸로 잡고 있어야 할 수 같아 그래야지 썸네일 보고 들어오니까 어그로 좀 끌어야 할 수 같아 썸네일로 어그로 좀 끌어야 할 수 같아 이렇게 들고 있어야지 힘들더라도 썸네일로 어그로 좀 끌어야 할 수 같아 뭐야 뭐야 잠시만요 오늘같이 바람도 불고.. 왜 맘에 안드셔? 왜 맘에 안드셔? 오늘 바람도 불고.. 뭐가.. 저.. 맘에 안드셔? 뭐야..? 아..뭐야.. 아까 이거 있어? 이거라고..? 이게..뭇에..뭇에..뭇에 있다가 흡은것이.. 갑자기 쑤욱.. 밑으로 내려가야지 확인했는데..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할아버지 말씀하기가 싫으신거에요 지금? 그럼 나중에 제가 다시 와도 되겠소? 그때는 말씀해 주실라오 이것도 대답하기 싫으시지라오 제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러면은 나중에 제가 술이라도 한 대 받았고 올게요 그때 그 전에 못 나눴던 얘기를 마저 나눕시다 내가 술이라도 한 대 막걸리라도 한 대 받았고 올게요 이 전처럼 막걸리 한 대 하다가 팬육 사다주라오 팬육 사다주라오 다른 거 원하는 거 있으시오? 구독! 좋아요! 알람 개장 부탁드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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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